Hello 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오늘은 아프다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서 두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eadache 또는 Headache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에이쿠 머리야 에이쿠! 이러시잖아요 이 에이쿠랑 비슷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가 에이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Headache 합쳐서 Headach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배가 아프면 아이고 배야 에이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먼저 얘기하고 에이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배는 Stomach 그래서 복통은 Stomachache 입니다 또 등이 아프면 등에다가 에이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Backache 라고 하시면 되고요 치통 뭐라고 할까요? 치아는 Tooth 입니다 그래서 Tooth ache 또는 Tooth ache 치통입니다 어느 날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다 모여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섬모순 같은 여자애가 벌칙으로 제 남사친의 가슴을 이렇게 비틀어서 꼬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가슴이 너무 시리다고 그 다음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사친이 친구들 앞에서 가슴을 꼬집히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하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시려서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우울하다는 영어로 Depressed 또는 Depressed 입니다 우울증은 Depression 또는 Depressio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Counseling 또는 Counsel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가슴 꼬집은 걔랑 한번 사겨봐 걔 성격도 좋고 걔 진짜 부잣집 딸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상담은 안 받으러 가고 이 여자애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친구한테 상담하지 마시고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주세요 병원은 Hospital 또는 Hospital 입니다 약국은 Pharmacy 또는 Pharmac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두통 영어로는 Headache 또는 Headach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복통 Stomachache 또는 Stomachache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통 허리통증은 Backache 또는 Backach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치통 영어로 Toothache 라고 하셔도 됩니다 신체 부위에다가 에이크를 붙이면 신체 부위에 둔통을 말합니다 상담은 Counseling 입니다 병원은 Hospital 또는 Hospital 이라고 하고요 약국은 Pharmacy 또는 Pharmac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